에어스타 에스코트 해줘 에어스타 에스코트 해줘 에어스타 에스코트 Manager 한국국토정보공사 다시 시작하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평소 중입니다 이제 지나가도 될까요? 현재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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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어스타일입니다 인천국제공항 3층에서 시설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어요. 항공사 카운터, 게이트, 편의시설 위치를 물어보시면 지금 계신 현재 위치 기준으로 목적지까지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예상 수료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와 같은 정보를 알려드려요. 원하시면 목적지까지 제가 직접 데려다 드릴 수도 있어요. 에어스타, 대한항공 카운터 어디야? 대한항공 어딘지? 나오고 자동 박스정 당신부터 다른 정보도 나오는 중 한 곳을 가볼까요? 에어스타, 에스코트 해줘! 모니터 다가와주세요. 멀어집니다. 자, 다 쌓이 와라. 앞 자켓을 선택했습니다. 저와 자켓을 원하시면 음성 가입을 따라 말씀하시거나 벌써 5점 주고 즐거운 여행 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인천공항에서 다시 만나요. 엄청 빨라. 엄청 빨라. 안녕. 좋은 하루 되세요.